머리도 좀 목욕을 해줘야 되는데 온탕에 툭 불려서 찌든 때 묵은 때를 벗겨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해주는 것이 두피해독 두피해독 딥클린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아 내가 한 30분 후에 머리 감는다 그러면 그냥 뿌려주면 됩니다 뭐 머리를 씻은 다음에 뿌리는 거 아니고요 그냥 뭐 헤어 스프레이가 있건 뭐가 있건 때가 묻었건 흙이 묻었건 그냥 뿌려 둡니다 전체 해가지고 그냥 막 문질러 두고요 그러고 나서 30분 후에 일반적으로 머리 감 듯이 하시면 됩니다 꼭 어른들만 사용하는 거 아니고요 탈모가 있으신 분 뿐만이 아니라 머리가 있으신 분은 머리털이 있는 분들은 다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시고 나면은 아 이래서 두피해독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렇게 종합관리 홍삼 진액 샴푸와 탈모방지 트리트먼트 그리고 모발 촉진 세럼으로 관리해 주시면은 빠지는 것 머릿결 나빠지는 것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잘생긴 얼굴인데도 머리가 없어가지고 좀 나이 들어 보이고 이러는데 탈모방지 모발 관리는 3위일체로 관리하시면 중년 이후에도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